그리고 말 많은 애들 건빵매교용은 반을 이렇게 씹는데 한참걸로 7개를 1분안에 씹을 수가 없어요. 어디거에요? 아 이게 인터넷에서 보리건빵 30kg짜리 있어요. 제가 보리건빵 그리고 값이 너무 싸서 사실 비안해 애들한테 어떤 애가 그랬어요? 선생님이 이거 개 사료를 벌어 싸지까봐요 참 놀랬던 내가 개 사료를 안써왔어 그리고 장면을 써봤는데 장마철에도 괜찮아요. 안에 비닐이 있어서 비닐을 묶어놓으면 괜찮아요. 거기다가 가끔 집에 있는 잼 같은 거 사서 하지 말고 공포의 다른 맛이든 초콜릿 비슷한 거 누테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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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. 그런거 하지. 집에 먹다가 나먹어. 거기다 쟤 누나 두면 꾸역꾸역. 먹고 싶어가지고 잘 합삭니다. 그 다음은